안녕하세요. 강서구 대표 캐릭터 새롬이입니다. 오늘은 국립항공박물관을 다녀왔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함께 보시죠. 층별로 다양한 전시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항공의 역사부터 알아볼까요? 동서양을 아우르는 하늘에 대한 인류의 인식 변화와 하늘을 날기 위한 보정과 성공의 역사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입니다. 라이트 형제의 고격기 플라이언호도 볼 수 있어요. 세계 비행기의 역사를 함께 만나볼까요? 아무도 몰랐던 대한민국 항공 역사에 숨겨진 이야기 국립운동과 한국전쟁, 경제성장을 이끈 대한민국 항공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전공 한인비행학교와 일제강점기 항공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어요. 머리 위에 실물항공기가 둥둥 떠다녀요. 공군과 민항의 역사까지 볼 수 있었어요. 2층은 항공산업에 관한 전시공간입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진출 분야와 국제적 위상을 소개하는 공간이에요. 전시공간 우리나라 항공 운송이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이유와 앞으로 펼쳐질 미래스마트 공간을 소개하는 전시공간입니다. 이곳은 항공기 개발 과정과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선보이고 다양한 체험을 통해 항공과학원리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이에요. 마지막 3층으로 함께 올라가 볼까요?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서 변화하는 생활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소개하는 전시공간입니다. 우와! 다양한 드론도 있네요. 국립항공박물관에서는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학생들 towel 알아랑